이 삼계탕과 샤브샤브를 접목한 삼계! 샤브샤브입니다! 샤브샤브! 샤브샤브! 빨간 것만 안 들어가고 이거 먼저 한 거 다 좀 있다가 빨간 것도 아니고 만날 수도 있어요 마늘? 진짜 맛있겠다 고향이고 오늘 리얼 치열하자 그랬잖아?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김치 넣고 매콤 넣고 낙지 넣어서 매콤 낙지죽 매콤 낙지 삼계죽으로 먹자 더 많아야 돼 다시 한 번 베이비 낙낙낙낙 넙낙낙낙 찹쌀.. 녹두 찹쌀 들어갑니다 녹두 찹쌀 매콤스들 들어갑니다 다진 김치를 푹, 이 매운 소스도 이제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, 툭. 우리가 좀 장장 거의 지금 3시간을 멈춰서 이 냄비를 끓이고 있거든요. 내가 볼 때 이거 녹아, 이거 좀. 자, 이제 낙지가 들어가야죠. 아, 낙지 먹고 싶다.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휘날레를. 그거 좀 능이 또 한도가 들어갔네, 또. 오, 맛있다. 맛있지.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인다. 진짜 욕을 내먹은 죽 중에서 손꼽히는. 오, 그래요? 네. 낙지랑, 닭이랑, 어? 닭이랑. 완벽해. 두 번째로 맛볼 음식. 알쓰. 무려. 무려. 1m 50cm의 대나무 속에 육해공을 대표하는 10가지의 음식을 넣고 쪄서 먹는 비주얼 1등 보양식. 개통찜입니다. 개통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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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면조. 칠면조. 요새지. 떡갈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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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호박. 고고고고고. 우와. 우와. 대박이다. 일단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자. 먹자. 아 진짜 방송인데 그런 거 없구나. 음. 음. 음,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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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씩 올려서 먹는 거죠? 마음에 드는 거라. 네. 먹어봤어요? 오케이. 좋아요 좋아요. 오케이! 타바. 이렇게 치면 잘하자. 어우, 진짜. 땅. 떡갈비예요? 네. 네. 껴줍 하나 더 얹어져라. 너 누나 배고프단 봐. 초장 찍어가 소라라도 고장 먹었지. 한 입만! 형도 껴줍 얹어. 맛있어. 앞으로 이거는 비빔밥을 만약에 팁으로 가져온다. 바다다다다다다다는. 그래도 너는 어떻게 하지. 개구리와의 눈에서. 벽이로 돌아가는 거고 싶다. 이렇게 끝까지. 이렇게 끝까지. 이렇게 끝까지.